안녕하세요. 가위는 행싱 1동 성당에서 온 들소리팀입니다. 학교에서 하는 예선 대회를 했는데 아쉽게도 떨어졌어요. 슬퍼요. 슬퍼요. 하지만 저희 장고팀들이 열심히 응원해주고 열심히 힘차게 연습을 했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도전할 거예요. 저희가 모내기와 우렁이 넣기를 하려고 했지만 아쉽게도 모내기밖에 못하고 우렁이 넣기는 못했지만 잘 즐거웠어요. 안녕. 빠빠이. 두노래의 장고팀들 화이팅. 우리 들소리팀은 꽹과리, 장고, 북, 징이 있습니다. 저는 북을 칩니다. 저는 징을 칩니다. 저는 장고를 칩니다. 장고팀들 화이팅. 저는 장고를 맡고 있고요. 저는 꽹과리에서 상세를 맡고 있고요. 저는 장고를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내기와 우렁 왔어요. 아무튼 death wykon한다고 하는 자막은 좋아요. 펜트 왓봴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